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백봉국입니다. 아, 영상으로는 커 보이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잠시, 제가 15cm 포트예요. 아이고, 15cm, 우리 빨간 포트는 7.5cm 포트입니다. 들고 있는 온슬로우는 15cm 포트예요. 자, 15cm 몇 배요? 아이고, 어마무시합니다. 저희 염자농장에 모주로 사용하고 있는 백봉국인데요. 가장 작은 아이를 제가 그래도 매장에 들여왔는데 이보다 10배 큰 백봉국. 아이고, 거기 영상 한번 찍으러 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리고 오늘은 특집을 갑니다. 온슬로우 특집인데 어떻게 제가 온슬로우를 만들었냐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홍등이요? 네, 맞습니다. 홍등, 온슬로우, 지난번에 원프라스 했던 멀로, 그리고 라즈아가 이렇게 농사짓는 공간에서 제가 농사를 지어서 구독자님께 소개를 합니다. 가장 이쁘고 가장 멋진 아이들을 만들고 제가 잠시 옆으로 이동합니다. 예, 제이드스타금도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금황성, 금황성, 그리고 더스티로즈도 매대 하나가 다 있었지만 다, 다,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온슬로우 특집 갑니다. 네, 제가 농사짓는 방에서 다시 여기 끝에까지 날라왔습니다. 자, 온슬로우를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구독자님들도 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조금 주머니가 두덕할 그 지점에 아유, 세상에. 이렇게 멋지게. 백봉국도 멋지고 온슬로우도 끝내주게 멋집니다. 자, 이런 아이 오늘을 소개합니다. 아, 이 아이 파냐고요? 에휴, 자, 색깔만 나세요. 제가 이미, 이미 확보된 군생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군생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대품, 그 다음에 특대품을 소개합니다. 온슬로우 대품인데 제가 11월 6일 날 적심했어요. 맞죠? 예, 17cm 포트이고요. 짠짠짠짠짠짠짠. 자, 17cm 포트인데 1년만 키워보시면 분갈이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왕특대는 그냥 됩니다. 자, 17cm 포트에 온슬로우 군생은 가격이 6만원입니다. 예, 6만원입니다. 아, 저희가 만원짜리도 소개 많이 했죠? 온슬로우 만원짜리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이 영상 붙여드릴게요. 같이 소개할게요. 자, 이 아이요. 아이고, 아까 그, 자, 여기 이 아이가 대자 6만원, 이 아이가 특대자 10만원. 온슬로우. 아, 언제 적심했어요? 아, 적심한 지가 조금 더 됐네요. 그렇죠? 8월 29일 날 적심했던 아이고 요런 아이가 20cm 포트에 지금 쩐쩐쩐쩐쩐쩐쩐쩐. 아까 그 밭이 모주실이고 종자실이고 제가 키우는 아이들. 거기서 선별선별해서 최상의 아이를 선별해왔어요. 자, 온슬로우 얼마요? 특대 10만원. 그 다음에 대자리는 6만원입니다. 만원짜리 소개하러 갑니다. 잠시 여기 매대 온 김에 자, 라즈아가 완전히 끝내줘구에 좋은 아이. 나는 크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적은 적은 분에 식재하시면 됩니다. 자, 라즈아가는 어머 세상에 나 얘네들 어머 참 이 밭에 오랜만에 왔네. 자, 라즈아가 4만원짜리가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4만원짜리 이렇게 좋아요? 15cm 포트가 넘칠까 말까 아유 세상에 라즈아가 4만원짜리입니다. 자, 나는 4만원 정도에서 그만 키우고 싶다 그러면 15cm 미만의 분에 심으시고 나는 더 키우고 싶다. 라즈아가는 적심 안 합니다. 자연자구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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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에다 아유, 지가 화분 장사인데 화분에다 좀 식재하지? 아직까지 풀분에 있냐? 이렇게 이렇게 색감이 이 아이는 언제 왔어요? 우리 집에? 자, 19년 12월달에 그렇죠? 그렇죠? 19년 라즈아가 맞잖아요. 19년 12월달에 이제 키워놓으면 색깔은 저절로 흙 털고 분, 새 이쁜 분에 식재하시면 그냥, 그냥 멋진 아이가 탄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1만원짜리를 키우겠다. 아유, 좋아요 좋아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소짜리 라즈아가 아유, 꼬맹이 소짜리 자, 이렇게 있습니다. 1만원짜리 자, 라즈아가 1만원짜리 1만원짜리 1만원입니다. 1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요?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어디야? 자, 이 아이 제가 긴 입적성 특대짜리 15만원 아, 네. 얼마나 이뻐요? 기가 막힙니다. 택배요? 되냐고요? 됩니다. 택배합니다. 다 해드려요. 택배 해드려요. 자, 요정도의 사이즈 자, 제 손 한번 보시면 손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가겠어요. 하나, 둘, 세 개 정도 예, 기가 막히게 멋지고 예쁜 긴 입적성 긴 입적성이요? 작은 사이즈 온슬로우 이어갑니다. 근데 제가 긴 입적성 라즈아가 밭에 가기 직전에 요아이요? 노다입니다. 완전히 젤리 되는 아이 노다 자, 노다는 요아이는 견본입니다. 견본 자, 요아이도 이미 젤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흙 털어서 맞아요. 이렇게 굳히고 싶다 할 때는 그 쑥쑥이의 소림마사를 쑥쑥이 한 바가지면 소림마사 한 바가지 정도 섞으시면 아주 적당하게 끝내주게 잘 굳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노다 가격 2만원입니다. 14.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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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제가 요 줄리아나 지난번에 오, 줄리아나 작은 사이즈 군생 구해달라고 하신 분 어디갔대 자, 줄리아나 군생 이 아이요? 6,000원이요. 줄리아나 작은 사이즈 군생 6,000원입니다. 우리 7.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짱짱짱 자, 긴 입적성 아까 3만원짜리요? 아이, 2만원짜리 사요. 오늘 제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가 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2만원, 3만원 어머, 뭐가 틀려? 아이고, 내가 특가한다고 했잖아요. 상품은 이게 더 좋아요? 그럼 이거 하셔요. 자, 긴 입적성 가격 2만원입니다. 14.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자, 배송은 이렇게 갑니다. 자, 잠시만 너 나와봐라. 이렇게 긴 입적성이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긴 입적성이에요. 아, 대품이요? 15만원짜리 사신다고요? 아이고, 그래요. 15만원짜리 택배 안되냐고요? 되지 왜 안돼요? 택배 다 됩니다. 누가 싸요? 내가 싸지. 우리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문자 받고 영상도 찍고 내가 포장도 하고 차에다 상차까지 딱 끝나면 딱딱하고 끝나면 제가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아, 어느 분이 또 여기서 사냐고요? 안 살아. 우리 아파트 좋아. 아파트서 사줘. 내가 여기서 왜 살아. 자, 라자가. 아까 만원짜리, 2만원짜리, 4만원짜리 또 저희가 6만원짜리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길래 시리즈별로 다 있어요. 라자가. 이 아이요. 제가 살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라자가 2만원이고 제가 해보니까 봄철 분갈이보다는 가을까지는 이 포트에 그대로 두셔요. 그대로. 온슬로는 언제 간대야. 기다려요. 온슬로 만원짜리 저기 많아요.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멀디철화요. 어메. 12cm 포트인데 넘쳐요? 안 넘쳐요? 짜자잔. 넘치잖아요. 넘치잖아요. 멀디철화. 제가 2년 전 정도에 맞아요. 덕수에 있는 거기 사장님이 저한테 멀디철화를 이 정도보다 훨씬 작아요. 이거의 반 정도만 한데 엄청 귀하다고 엄청 시중이 없다고 저한테 15만원 받고 팔았어요. 그거 아직도 있어요. 지금 얼마요? 15,000원. 15,000원. 아따. 가격이 내린 거예요. 아니면은 맞아요. 맞아요. 가격이 내렸어요. 가격이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허니 허니 핑크 허니 핑크요. 굳혀진 거 봤어요? 기가 막히죠? 굳혀진 거 어느 분이 사가셨어요. 허니 핑크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레오파드 금 기가 막힌 아이 레오파드 금 저희가 조금 그 모주? 모주격인 아이 6만원짜리도 있는데 2메달은 없네요. 레오파드 금 가격은 4만원입니다.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옥자님들 저희가 이제 특집 준비하고 있어요. 자, 슈퍼볼이 수십 개 수백 개 왔습니다. 슈퍼볼 특집가입니다. 얼마냐고요? 아, 3만원인데요.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셔요. 사지 마요. 오늘은. 자, 슈퍼볼 3만원. 그 다음에 스텔라 만원인데요. 오늘은 구경만 하셔요. 제가 슈퍼볼 스텔라 그 다음에 제크린 그 다음에 가이아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구독자님들 주피터 소짤 4만원짜리 2만원. 저희 매장에 지금 현재 4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주피터는 어느 농장 어느 농장 다 말하잖아요. 이 분은 이 주피터 이 분은 원래 만들었던 농장에서 나온 아이 그 얘기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제가 주피터를 적심해서 제 흙으로 만들면 원래 그 아이의 모습은 아니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어머 세상에 지난번에 그거 봉황철화 없어서 못 팔았죠? 골드라벨 철화 골드라벨 철화 골드라벨 철화 오늘 새로 들어왔나 처음 보네. 그렇죠? 골드라벨 철화 그리고 얘를 데리고 제가 저기로 갈게요. 뭘 가지러 가냐면 온슬로 만원짜리 보러 어머 저기는 어디 갔다 온슬로 만원짜리 자 온슬로 만원짜리 기가 막히죠? 아까 10만원짜리 뭐대로 사냐 어머 세상에 아까 10만원짜리 괜히 애써서 영상 찍었네 그려 만원짜리 이렇게 좋은다 자 그래요 만원짜리 구매하셔요 아무도 말 안하니까 온슬로 만원짜리 아 끝내줍니다 자 온슬로 만원짜리 자 이렇게 해서 온슬로 만원짜리 오늘 온슬로 특대 아니 온슬로 라즈아가 긴립적성 특별전에 깨소금을 살짝 넣었습니다 자 소문만 듣고도 와서 줄 서서 구매하시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다육이는 집앞에서 구매하시고 쑥쑥이는 꼭 우리집에 와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다육이는 우리집에서 안 사요 그랬더니 이집거는 다육이가 다 비싸보인데 다 비싸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칭찬으로 듣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이게 만원짜리가 어딨어요 이런게 만원짜리가 어딨어요 로젯 하나가 얼마에요 2,3천원 5천원 로젯이 몇갠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어쨌든 상품이 최고로 만들어서 최고의 상품 아가들만 소개하는 이와랜드 진장입니다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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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여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 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 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읍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맨날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하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 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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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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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000원 2,7,000원 그 다음에 중짜는 중짜는 어디다 쓰냐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짜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짜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 이죠 그 다음에 700g 2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맞네 700g에 만원 이렇게 해서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 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 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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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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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